원 원 웨이 투는 어디 어디 가는 길에 그런 얘기죠. 나한테 왔던 왼수 같은 사람 정리해 보십시오. 누구라도 좋습니다. 웨이토록. 웨이 투입니다. 출세 가는 길에 걸리적거리나 장면 전상했나요? 항상 선생님이 강의 시간에 얘기하죠. 선생님이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수거나 업법 문법 전 내용을 이미절이와 시키면서 정리하는 거지만 이 글자가 아닙니다. 원 원 수 웨이토록. 그렇게 애우는 바보스러운 공부하지 마시고요. 장면입니다. 장면. 나한테 온 어떤 사람을, 연상을 딱 이미절화 시키세요. 그러면 원 원 수가 느껴집니다. 그리고 속상합니다. 내가 하는 일에 걸리적거리는 장면을 느끼는 거예요. 웨이토록. 내 출세끼를 가로막는 거야. 이렇게 정리하셔야 오랫동안 그리고 영원히 암송됩니다. 원 원 수 웨이토록. 아 나한테 원 원 수 웨이토록. 원 원 수 웨이투. 원 원 수 웨이투. 어디 어디에 가는 길에 원 원 수 웨이투. 예. 나한테 온 왼수. 원 수 웨이토록. 원 원 수 웨이투. 원 원 수 웨이투. 원 원 원 수 웨이투.